자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크레스티 개코 시장 파충류 시장은 OX팀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독 파충류 독김군 채널은 전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탈페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무슨 어그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그로가 아니고 제가 파충류 샵을 접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배경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새롭게 마련한 사육방입니다. 얘가 갑자기 샵을 왜 접었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지금도 제가 파충류 샵을 접고 왜 사육방으로 이전을 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나라 파충류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이야기를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되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자 첫 번째로 파충류 샵을 접은 이유는 작년부터 매주 파충류 회사를 다니면서 좀 살인적인 스케줄을 좀 겪게 됐었습니다. 생물 관리도 좀 힘들었고 매장 관리도 힘들었고 저희 샵 매장 특성상 일반적인 파충류 입양보다는 저한테 상담을 받고 저한테 직접 입양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직접 만나 뵙지도 못해서 서비스 부분을 충족 못 시켜드려서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말에는 행사, 평일에는 이제 매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많이 시달리게 되었어요. 좋은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악성 팬들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시달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좀 사적인 부분을 많이 침범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3년도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많이 안 좋아서 진짜 제가 정신과도 다닐 정도로 많이 안 좋았었는데 다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이 도움도 받고 해서 많이 극복을 하게 됐고 지금은 웃으면서 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휴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저 지금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럼 너가 샵을 나가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파축리 시장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현 파축리 시점에서 제가 추가로 자본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샵을 적게 되었고요. 그럼 이쯤에서 국내 파축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유튜버 가는 파축리 샵을 닫을 정도면 정말 힘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축리 시장이 그렇게 나쁘다기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든 여가 취미 서비스 산업 쪽에 모든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본금이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크레스티드 개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과공급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살짝 무너지는 바람에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은 행사장을 섭외를 하고 이제 대관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파추미 행사보다는 확실히 직객력은 파축류가 월등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축류 행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이유도 그거고 말 그대로 진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행사가 생기는 거겠죠. 아무리 막 제가 네이버 월간 검색량을 갖다가 이제 매주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월간 검색량이랑 파축류 종마다 뭐 이것저것 다 보는데 크레스티드 개코가 햄스터랑 웬만한 열대어를 따라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크레스티드 개코를 많이 키우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용품업체들 수많은 이제 부가적으로 생긴 사업들 보면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크레스티드 개코 시장 파축류 시장은 치킨집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네 치킨집 엄청 많죠. 진짜 지금 휴대폰 한번 들어서 검색해보세요. 치킨집 검색해보시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치킨집들이 다 망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는 매출이 엄청나게 높고 한 일곱 개에서 여덟 개는 대부분 망하거나 본전치기로 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 파축류도 이제 마케팅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서비스와 품질은 기본적인 시대가 됐고요. 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크레스티드 개코가 인기가 워낙 많았을 때는 암컷들 없어서 진짜 한 마리에 막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막 이렇게 미친듯이 부장 나가죠. 요즘엔 어때요. 너무 많다 보니까 무조건 가격도 정직해야 되고 남들보다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잘 키우고 있는가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파축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개념은 개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유인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열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족관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파축류는 딱 그 완벽한 중간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고양이처럼 하루종일 애한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열대어처럼 손이 많이 가거나 만지지 못하거나 보고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질 수도 있고 손도 덜 가고 기본적인 교감은 또 가능하고 파축류가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로서의 장점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갈수록 계속 커질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도 많아지겠죠. 모든 애완동물 시장이 다 똑같아요. 수족관, 개고양이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업종들은 경쟁자가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정 매니아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건 크레 판이다. 와 진짜 왜 크레가 이렇게 많냐? 행사장에 크레가 왜 이렇게 많냐? 부용한 업체들은 왜 크레밖에 없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크레밖에 안 찾아요. 우리 매니아들은 달라요. 매니아들은 다른데 일반인 분들은 10 중에 7, 8명이 크레를 찾고 나머지 2명이 레오파드 개코, 비어디 드래곤, 육지거부, 그 다음에 나머지 비주류 애들을 찾는데 저도 이제 페어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많은 업체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비주류를 많이 섭외를 해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막상 섭외를 해서 행사장에 모시고 갔는데 비주류 업체가 매출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솔직히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비주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남들이 많이 키우는 것보다 남들이 많이 안 키운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대중성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크레 판이다, 크레 판이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행사장 올라갔었는데 저희 부스에 제 구독자가 오셔가지고 김구님 저는 크레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크레가 싫어하니까 너무 돈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크레 때문에 파충류 시장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실례지만 어떤 파충류 키우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차화개코를 키우신데요. 차화개코를 근데 때마침 그때 여성분 두 분이 왼쪽에 계셨는데 제가 여성분 두 분 보고 아 저기 실례지만 차화개코를 아세요? 이러니까 아신대요. 그래서 파충류 키우신지 얼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년 정도 됐대요. 그래서 뭐 키우냐고 물어보니까 크레를 키우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한테 다시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지금 파충류 입문한지 1년밖에 안된 사람이 차화개코를 알지 않느냐. 우리 십 몇 년 전에 아시죠? 차화개코를 진짜 극매니악한 종이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근데 크레스티드개코를 덕분에 진짜 많은 비주류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크레스티드개코를 너무 미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크레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장도 갈수록 좀 더 체계화될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크레브리더 분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충류 시장 이야기는 이정도로 하고 제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파충류토킹구 채널이 또 사육방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 얘도 이제 또 번식만 하면서 크레가 어쩌고저쩌고 우리 각오일이 어쩌고저쩌고 퀄리티 이야기만 하면서 분양만 하려는거 아닌가 생각하실건데 예전과 달라질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육방 이전하게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유튜브에 좀 더 집중하고 주말 행사장에서 여러분 찾아뵙고 좀 그런걸 확실히 세분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전 작업 때문에 2주동안 좀 못 찾아뵀던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는 다시 이제 라반 컨텐츠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무기권 해지부터 다양하게 왕상하게 활동할 계획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랩타일페어팀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랩타일페어 행사장에서는 계속 무대위에 올라와서 또 여러분들 즐겁게 재밌는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이벤트로 재밌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5월 19일 동대문 1주년 사은행사로 해서 무료입장으로 해가지고 또 재밌게 하고 있고 5월 25, 26 군사은행사 그리고 6월 1일 2일 수원행사 이렇게 3주 연속으로 또 다양한 행사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지금 여기 전경보이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저게 사육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쪽에도 또 뱀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김군이 도대체 어떤 곳으로 이전을 했을까 이렇게 바로 이전한 사육방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면서 그 다음은 또 다양하게 평소 때처럼 즐겁고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앞으로 내가 아 김군이 이런 영상 이런 컨텐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검토해보고 영상 한번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